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김표님의 미스터 마켓도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이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얘기 안 나옵니다. 자, 헤드라인 주세요. 미 칩 업체부터 지원한 바이든 정부. 안개 속 TSMC 삼성의 운명은 이런 헤드라인이 한국 경제 발로 잡혔는데 몇 번 얘기가 됐습니다. 인텔에 대한 대규모 지원 이런 것들 확정하면서 삼성전자나 TSMC 외국계 반도체 회사한테 약속했던 보조금 안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준다 준다 하면서 계속 늦춘는 건 실제로 받아야 될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에서 안 주면 짜증나지. 짜증나는데 내가 뭐 할 수도 없어. 뭐라고 하면. 멱살도 못 잡고 소송도 못 해. 더 안 줄까 봐. 그럼 내상 입죠. 벙어리 냉가슴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 상무부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뉴욕주 버먼트주의 신규 설비 투자 증서를 위해서 15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2조 40억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2022년 반도체법 발휘 후에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 번째 보조금 지원 계획이라 첫 번째 대규모 지원 사업인데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성명을 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부통령이.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번 지원을 통해서 생산된 반도체는 현재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자동차 및 항공 산업의 반도체 공급에 안정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자기네 기업 자기네 해가지고 이런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니까 부통령까지 나와서 이런 성명을 발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해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위해서 무려 170여 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지금 칩스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으로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2022년에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들을 줄이고 제조업 경쟁률 강요해서 반도체 보조금 390억 달러, R&D 지원금 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법이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527억 달러를 5년 동안 풀어야 돼요. 그런데 2022년도에 제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2024년도란 말이에요. 하나도 안 풀고 있는데 그중에 주겠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는 회사는 2억에 있는데 그게 다 미국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진짜 줄 마음이 있냐 따져봤어요. 그런데 이게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매우 까다롭게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준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밑에 조그만 글씨 있잖아요. 막 계약서 보면 조그만 글씨로. 보험약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선 반도체 법에 독소장이 너무 많은데 반도체 법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 이 초과 이익의 개념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양쪽의 어떤 협의가 있겠죠.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된다. 공유? 네. 공유라는 게 보존받아서 뱉어내라는 얘기겠지. 아니, 기업가한테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을 기반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 있는 거예요. 이센티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정해진 이익 이상 되면 그 보조금 다시 통해내. 이런 거거든. 이게 말이 되냐. 거기다가 중국 공장 증설 제안에다가 정말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등의 요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법에 슬로건은 거창한데 안에 조항들은 독소조항 천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해서 이거 받겠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약간의 실력 행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장 두 개를 크게 짓고 있잖아요. 현재 미국에서. 그런데 이 공장을 여러 가지 취지에서 지연시키고 있어요. 지연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지연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해석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근로자가 없다는 거죠. 전문성이 있는 근로자가 현재 미국에서 확보하기 어려워서 제1고 애리조나 제1공장의 양산 일정을 2022년으로 2025년으로 미뤄놓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제2공장의 생산 시점도 26년에서 28년으로 미뤄놨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너희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아시아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을 낮추려고 한 법치지를 저렇게 글로벌 대기업들이 나와서 공장에서 많이 생산해서 미국 산업 요소요소에 지원해줘야지 법치지가 사는 건데 그러면 이거 안 주다가 소탐댓이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런 조치들. 그러니까 일본에 구마모토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이미 TSMC가. 예를 들면 TSMC의 일본 구마모토 1공장이 오늘 24일 날 준공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일본에서 먼저 반도체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론 반도체 생산하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하고 일본이 다르긴 해도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한다는 거는 TSMC라든지 삼성전자라 하여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의욕을 감퇴시키고 그 감퇴되는 거는 어디선가 생산해야 되니까 기존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오라는 미국의 취지를 못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거전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떤 유권자가 삼성전자 TSMC에다가 몇 십억 불씩 퍼주는데 그럼 트럼프가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받아오는데 쟤는 쓰네.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내 재임기관에 중국 압박에서 관세만 해서 얼마를 뿌렸는데 이렇게 하는데 바이든은 퍼준다. 이런 프레임에서 바이든이 겁을 내는 거라고. 그러다가 트럼프가 만약에 돼봐요. 이 비즈니스가 되겠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로비도 하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뭐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지금 선거전이기 때문에 이게 발현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걱정인데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미 미국에 발을 담갔단 말이죠. 또 발을 안 담글 수도 없는 정황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지금 2024년도입니다만 2034년도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또 하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때 반도체 패커는 과연 대만과 한국에 있겠냐. TSMC와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비메모리 쪽에 1등을 하고 있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게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기사 보니까 이런 헤드라인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만 미국 경제만 놓아놨다.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내잖아요. 그거 다 회수해요. 미국 방산업체로. 다 회수해요. 다 회수. 그럼 미국의 고용에 대해서 방산이 다시 개발되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용의주대한 면이 있고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나 우리 정부도 어쩔 때는 강하게 TSMC 혹은 또 다른 정부들처럼 할 때는 좀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존재감도 있고 또 어떤 패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 우리가 각인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만 맡겨놓은 일이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외교라든지 이런 걸 챙겨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기업이 미국 정부 상대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테니까. 참다 참다 삼성전자에서 지난번에 보도됐잖아요. 로비하려고 워싱턴에 이렇게 디노 파티도 하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자국 우선주의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 그리고 그게 설령 다른 나라에 피해가 좀 되더라도 뭐 거침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더 거침없이 할 사람이 다음 대통령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 이런 상황도 한 번 있다가 우리 봉영식 연구원이시죠? 네. 이후에서 공부를 하셨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